오늘은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볼거에요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볼거에요 이제 철판을 냉동실에서 녹여서 했는데 한번 만들어봅시다 오우 철판은 안되는건데 뉴텔라를 먼저 넣구요 초코 아이스크림을 넣는거야? 응 오기가 너기고 똥같지않아? 생크림을 이정도 넣구요 오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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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 먹고싶어요 하나 먹어요 시작 오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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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다가 또 씹어 하고 싶잖아 그러면 먹을 수 있잖아 뒤에 많이 써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? 적어야 줄까요? 아니 잠깐 됐다! 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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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찌맛치려고 하지 아무아 침이 너무 힘이 세 저스티아 아유 잘하네 잘하네 잘했어 얼마나 해보고 싶었으면 침이 탈수있는 힘이 아주 안 세네 네 네 이렇게 산산해 어떤 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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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어려워 잘 안돼요 이거 안돼 진짜 안되네 이거 많이 했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이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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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누나 그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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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이스크림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요. 우리 맛이 어떤가 한번 먹어볼까요? 네. 먹어 보세요. 음 맛있어. 우리 재미있게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었죠? 네.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걸로 만나요. 바이밤. 나 이거 또 먹어래. 또 먹어. 맛있어 진짜? 네. 먹어볼래요.